랜선으로 떠나는 인도 성지술래 두 번째. 오늘은 시타르타 태자가 고행을 마치고 대각을 이뤄 비로소 부처님이 되신 땅 부다가야를 비롯해 비하르주에 있는 불교 유적을 술래해 봅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구도의 길에 나선 시타르타 태자가 육령 고행을 끝내고 선정이 들어 비로소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된 성지 부다가야. 마아보디 대탑은 인도 전역을 통일하며 수많은 희생을 낳은 아쇼카왕이 참해의 마음으로 세운 8만 4천 개 탑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금강자 위에 세워진 마아보디 대탑은 인도를 침략한 이슬람에 의해 파괴될 위기를 막기도 했지만 흙과 벽으로 대탑을 가린 병사들의 지혜로 현재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마아보디 대탑은 52m 9층 높이로 반경 3km 어디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아보디 대탑 옆으로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보리수와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이 내딛은 첫걸음을 새긴 불족석이 늘어서 있습니다. 부처님이 인류를 구할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지를 참배하는 마음은 더욱 특별합니다. 늘 올 때마다 벅차고 또 이렇게 탑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감동스럽고요. 부다가야에서 자동차로 2시간여 거리의 라즈기르, 왕사성은 부처님이 살던 시대에 강국이던 마가다의 수도로 부처님이 중생제도에 나선 중심지입니다. 마가다국의 강력한 실권자로 불교를 외호하고 발전시킨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아들에 의해 감옥에서 여생을 보낸 비운의 인물 빈비사라 왕의 감옥터로 먼저 향했습니다. 술래 특별가이드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상세한 안내도 함께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저쪽 숲 사이로 보이는 조금 도도로 간 낮은 쪽, 그쪽에 계셨어요. 그래서 빈비사라 대왕이 걸어서 부처님 청법을 했는데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 염화 미소의 현장 영축산을 바라보며 한글 반야신경을 봉독하고 불교 최초의 사찰, 중림정사로 향합니다. 옛 인도의 16개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갈란타 장자가 바친 부지에 지어올린 최초의 사찰이 바로 이곳 중림정사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셨던 제일 첫 번째 절입니다. 이 중림정사는 갈란타라고 하는 장자가 이 연못, 인도 땅에서 물이 샘솟는 연못은 황금 땅입니다. 이러한 곳을 부처님께 시주에서 최초로 중림정사를 지어드렸다는 거고요. 마지막 술래지는 라즈기르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세계 최초 최대의 불교대학 나란다 대학입니다. 500년경 지어진 나란다 대학은 불교 외에도 철학과 수학, 과학 등을 가르쳤던 종합대학으로 7세기 나란다 대학을 술래했던 현장 법사는 2천여 명의 교수진과 만여 명의 학생이 있었다고 기록해 당시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세기 이슬람에 의해 파괴되고 터만 남은 나란다 대학은 현재 25% 정도만 확인된 상태로 오늘도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